나 이겨봐. 랩을 연습해야 할 때 그걸 연습 안 했어. 나 이겨봐. 6블락은 바이브가 이렇게 하네. 약간 거친 맛에 화기해. 그런 느낌이 있었죠. 멋있어, 멋있어. 존나 멋있을 것 같아, 이거. 신스가 왔으니까 좀 든든하다. 신스한테 거는 바가 또 크고요. 제가 6블락이 왔으니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최선을 다진. 무조건 이겨야겠다, 진짜 이 생각했습니다. 저 여기 언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? 여기 앉아봐. 그냥 일단은 뱉어봐, 아무 때나. 더 듣고 뱉어도 되고. 좋아. 근데 이게 들어가는 박자가 너무 헷갈려요. 그러니까 바로 안 들어가도 돼. 여기는 아이디어 짜면 돼. 그리고 지금 일단 랩은 좋거든. 그 내용이 뭐야? 뭔가 블랙홀 아세요? 블랙홀? 제 인생이 그런 느낌이고. 뭔가 엄마의 별처럼 이렇게 빛날 줄 알았는데. 약간 외로운 거네. 뭔가 엄마의 상처가 돼버렸다. 이런 느낌. 그리고 준희의 가사가 진짜 미쳤고. 잘 감은 것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떨어뜨리려고 준희를 뽑았는데. 과연 내가 얘보다 열정이 있나라는 또 의심까지 하게끔 또 준희가 엄청 잘해주고 있어가지고. 더 뭔가 울림이 좀 오지 않았나. 끝났다. 딱 맞다. 근데 야 니네 둘이 호흡 존나 좋다. 나이스. 근데 오도마 랩이 너무 좋은데. 너무 맛있는데 오도마. 형님 절대 그러면 안 돼. 이렇게 이렇게. 계속 연습해. 여태까지 어쨌든 좋지 못한 성과를 계속 보여줬으니까. 오도마 같은 경우는 이번 미션에서 사실 못 보여주면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.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. 절지 않기 위해서. 꼭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. 생각했던 건 그냥 비트콜을. 야, 제임스 한... 해서. 누가 봐도 느끼하잖아. 아니면 뭐 하바드 이런 걸로 뭐. 어, 맞다 너는 약간. 나 버전인데? 그런 느낌이니까. 뭐 학벌 대단한 게 뭐. 유빈 랩이 뭐.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. 웃겨야 돼요. 이거 뭐. 긁어야 돼. 긁어야 돼. 쉐임스 한. 쉐임스 한을 조금 긁어가지고. 좀 멘탈을 무너뜨리자라는 전략도 좀 포함시켰고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제가 영어 자랑 준비를 해가지고. 시크스블록. 렛 미투스 마시자. 마이네미 스페칸. 세컨드 그레디 스튜던. 인 금공 미들 스쿨. 야, 이거 찢을 거 같은데. 이거, 이거 무조건. 멤버들이 또 너무 좋아해줘가지고. 이거 찢을 거 같아. 네, 이거 하자. 완벽합니다. 엄청나게 좋습니다. 형 피곤한데. 레드볼 한잔. 좋아, 좋아, 좋아. 땡큐. 너네 이거 안 먹어봤어? 작업할 때 원래 많이 먹잖아. 지금 뭐가 있나? 그럼요, 랩보이. 이게 찐인데요. 레드볼. 난 이거 너무 좋은데, 이거. 퍼플은 포도 맛이네. 원래 레드볼이랑 맛이 달라죠. 맛있어? 달라? 괜찮아. 충전 됐죠? 네. 가자. 오케이, 힘내서 다시 해 보자. 오케이, 오케이. 블록 이동을 하고 맞이하는 미션이니만큼 잘 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. 우리 계속 이겨서 이것도 이길 수 있다. 그리고 이겨야지 데스매치 안 간다. 저희를 선택한 거 꾸예하게 만들어야죠. 연습한 거 제대로 보여줍시다. 3블록. 너네는 뒤졌다. 세트다. 세트다. 감사합니다.